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인 한복의 명맥을 입기 위한 전통한복과 한복의 K패션을 접목시킨 퓨전한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조윤주입니다. 저는 전통한복을 사랑하며 전통에 기본을 둔 유물제형, 전통공중복식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옛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현시대에 맞는 한복을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시대별 한복이 그 시대에 맞게 변해온 것처럼 지금 2022년에 맞는 한복을 멋지게 표현하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.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세계가 바라보며 공유할 수 있는 한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류로 인한 K패션에 발맞춤한 한복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.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드라마, 음악, 문화까지 전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한복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한복을 모티브로 한 퓨전 한복을 선보였습니다.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며 활동하기 편안한 현시대에 맞는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옛 한복의 체험이 아닌 입고 다닐 수 있는 한복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입은 한복을 보니 더욱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메타버스의 제 작품이 소개된다고 하니 정말 색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K-메타월드를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복 체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구글과 애플스토어에서 레디플레이 어플을 검색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K-메타월드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. 한반도 맵에서 정성관으로 들어가시면 한국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제 작품을 메타버스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11월 한 달 동안 한국문화체험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K-메타월드 화이팅! K-메타월드 화이팅!